얘들아 봐봐 이게 뭐냐면 인공적으로 산사태를 만드는 거야 그치? 우리가 인공나무를 싣고 얻고에 따라서 산사태가 어떻게 일어나지 보는 거야 자 다같이 좋아서 하세요 자 승현이 다음에는 이제 다연이 하고 다연이 다음에는 쥐우 하고 너무 다졌어 너무 땅을 땅을 너무 다지면 안 되죠 적당하게 얘들아 적당하게 가지고 인공나무도 심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승현아 거기다 이제 나무 심어보세요 나무 심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야 돼 얘들아